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 사연 자체는 한 개인의 글이지만 따지고 보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 한두 명은 꼭 볼 것 같아요 봅시다 제목 젊은 트로트 가수에 풍덩 빠져가지고 애가 너무 불쌍하다 이러면서 돈을 몇백씩 쓰고 있는 우리 엄마 제발 말리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원지 친정엄마 덕질을 맡고 싶어요 지금 너무 어이가 없고 성질이 나서 글씁니다 먼저 저희 엄마 평생 집과 가족만 알던 분이라 정말 불쌍한 양반이에요 이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만큼 당신 자식들 셋 다 출가하고 홀로 외로운 와중에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남자 가수가 좋다 이래가지고 저도 좋아하라고 했어요 불쌍하고 외로운 우리 엄마가 그 가수의 노래를 듣고 행복해하며 좋아하는 모습 정말입니다 진심으로 좋았어요 그랬는데 얼마 뒤 그 가수의 별별 과거가 다 터지고 엄청난 논란이 되면서 날아가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우 이제 끝났구나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쩌나 시들해지겠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측은하게 얘기했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그 가수가 너무 불쌍하다고 왜곡된 과거가 너무 부풀어졌다 억울하다 이러면서 전보다 훨씬 더 좋아하고 애틋해하는 거예요 눈물까지 보이면서 솔직히 이게 맞나 싶고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그래요 비록 이걸 남들한테 자랑스럽게 말을 하진 못하겠지만 이런 엄마를 방해하고 싶진 않았어요 평생을 정말 열심히 또 알뜰하게 살아왔던 분이고 여든이 넘은 인생 마지막 가슴 뛰고 좋은 게 있다는데 자식된 입장에서 그걸 말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애써 모르는 척 그냥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무슨 팬카페 거기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는 거 역시나 그냥 그런가보다 활기차고 좋네 이러면서 그냥 쭉 잊고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바로 오늘이죠 모처럼 친정에 갔다가 엄마의 통장 내역을 보고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동일한 사람한테 돈을 수십만원씩 여러 번 아니 수백 천만원 이상 돈을 왕창 보내놓은 거야 처음에 깜짝 놀라가지고 뭐야 혹시 우리 엄마 치매 걸렸나 아니면 보이스피싱이라도 당한 건가 이렇게 식겁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게 알고 보니까 그 가수의 앨범을 선주문하는 기부금 뭐 그런 거였어요 앨범을 주문하는데 기부금을 낸다 이게 무슨 말이죠 저는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일단 티는 안 냈어요 안 냈는데 집에 오자마자 바로 그 카페 가입을 했고 제가 직접 확인을 했거든요 뭐 첫 앨범이니 뭐 백만장 오십만장 팔아줘야 한다 계속 강요 아닌 강요글이 올라와요 게다가 벌써 몇십억이나 모았던데 이것도 부족한 건지 저 정도 금액이 많다니 지금 무슨 한가한 소리들 하시어 이런 말도 있고 샴페인 너무 일찍 터뜨리지 마라 이런 말도 있고 기부 최저액을 최소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된다 등등등 겨우 한두 장 팔아줘가지고 언제 채우냐 이러면서 다들 난리야 아니 기부라고 하는게 이건 그냥 말 그대로 할 사람만 하는거고 그리고 본인 형편대로 하는거 아닙니까 그게 기부잖아요 연로한 팬들이 자기 물건까지 가지고 있는 물건까지 다 팔아치워가면서 그 가수 앨범에 밀어넣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괴했어요 게다가 더 웃기는건 그런걸 자랑이라고 인증까지 하더라구 아 물론 이게 뭐 강압적이거나 누가 억지로 막 시켜가지고 한게 아니라는거 저도 잘 압니다 알아요 하지만 나이 많은 노인네들을 상대로 기부금이 없으면 팬심도 아예 없는 것처럼 비난하고 대놓고 매도를 하니까 어디 버틸 재간이 있겠냐구요 이럼에도 자발적으로 한거니까 괜찮은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소속서나 그 가수는 그 이 상황을 그냥 한발 빼고 쌓여가는 기부금만 보면서 방관하는거 아닌가요 관계자 중에 그 누구 하나 이런 비난 강요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저 뭐죠 스텝이라고 하나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글들 검색 안되게 문단속 단단히 합시다 이런 말들 뿐이에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뒤에서 간절히 응원을 하면 그게 바로 팬이지 돈으로 이렇게 줄 세우게 하면서 팬심을 검증당하는게 팬입니까 그래요 제가 뭐 엄마한테 매달 생활비를 따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저희 엄마 충분히 먹고 살만합니다 그 돈 몇백 없어도 돼요 그거 없어도 이미 평생 노후자금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당신 젊을 때 너무 고생을 해서 평생 아끼고 또 아끼고 그렇게 살다보니까 지금도 절약이 아예 몸에 배어있는거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요 그냥 그 돈 차라리 엄마 비싸고 좋은 옷 사입고 맛있는 음식 사 먹고 그런거에 돈을 펑펑 쓰면 그랬다면 저도 옆에서 아이고 우리 엄마 너무 잘한다 이렇게 말을 해드릴텐데 그게 아니면 어디 미혼모 시설에 기부를 했다 해도 이렇게 억울하진 않았을거에요 아니 잘했다고 칭찬하겠죠 그 돈 정말 너무너무 아깝고 아까워 미쳐버리겠어요 혹시 오해를 하실까 말씀드리는건데 저는요 그 돈이 엄마의 유산이라서 내가 상속받을거기 때문에 아깝다라는게 아닙니다 절대 저나 저희 남편 둘다 벌만큼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래서 당신 재산 아끼지 말고 펑펑 다 쓰고 가시라고 늘 진심을 다해 이야기를 합니다 제 동생들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그 돈이 단돈 만원이라도 무가치하게 쓴다면 당연히 아까운거잖아요 저는 이거 가치가 없다고 보거든요 고민이 됩니다 그냥 엄마의 마음을 어로만져준 그 값이라 생각을 하고 인정하고 계속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야 하는건지 거기다 저희 엄마 이미 여든이 넘은 고령이라 앞으로 뭐 얼마나 더 사실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런 마당에 자식인 제가 엄마를 비난하고 그러지마라 이렇게 지적을 해야 되는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고민이 됩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댓글 1번 뭐 본인돈 본인이 쓰는거지만 솔직히 미쳤다고 봐요 2번 그래도 쓴이 엄마는 돈이 있는 사람이니까 다행인거죠 저희 동네 어떤 할준마는 당장 먹을 쌀도 없어가지고 기초수급자에다가 동사무소 쌀받아먹고 사는데 돈만 생기면 그렇게 해 기가 찬다니까 정말 3번 저도 실제로 본건데 어린애들은 덕질 상대도 안돼요 나이 많은 어른들 저렇게 좋아하면 절대 못이기고 아니 근데 돈을 저렇게 진짜 너무했다 우리 부모님이라 생각을 하니까 속상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쓰니 토닥토닥 4번 내가 이래서 트로트 부르는 TV 프로그램 절대 안보지 노인들 삥뜯는거 보고 진짜 토악질 올라오더라고 노래 부르는 중에 돈바구리 들고 돌리는거 보고 내가 진짜 싸구려구나 생각을 했어요 이런게 있습니까 돈바구리 미친 이건 뭐 교회도 아니고 돈 하나 진짜 5번 미친 야 이게 보이스피싱이랑 다른게 뭐냐 우리 엄마 아빠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다 6번 저도 팬카페에서 본건데 앨범비로 60대 70대 나이 많은 분들 돈 팍팍 쓰더라구요 천만원 단위로 쓰는 분도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그 앨범을 처리하기 힘들어가지고 억지로 여러 단체에 기부하고 이게 뭔 짓거리야 진짜 차라리 그 가수의 이름으로 실질적인 기부를 하던가 이렇게 앨범을 준다는거 아니야 기부금으로 기부품으로 이거 어따 써 7번 나는 저런 트로트 방송 자체가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농담 아니고 아줌미들 열심히 모은 돈 다 타라가 나이가 많든 적든 연예인한테 미친 인간들 보면 그래요 쓴이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그냥 나는 짐승들 같아 진짜 이해를 할래야 할 수가 없다고 돈을 갖다 바치는게 이게 사이비 종교랑 뭐가 달라 연예인의 환장한 80대 노인이든 50대 아재 아줌마들이든 제발 부탁이니까 정신 좀 차리소 차라리 그럴 돈 점심 못 먹고 매 맞는 아이들 혹은 소년소녀 가정같은 애들 도우면 안되나 물론 본인돈 본인이 쓰는거 가지고 뭐라 할건 아니지만 솔직히 꽁꽁꽁 걔는 가수가 아니라도 잘 먹고 잘 살잖아 못사는것도 아니고 걔 부모도 잘들 사는거 같더구만 진짜 골 때린다 내가 이래서 트롯가수를 싫어해 절대 안보지 설득이요 답 없어요 내 장담하는데 절대 마음 못 돌립니다 이런건 그냥 뉴스에서 크게 빵 터트려야 하죠 10번 아니 그게 뭐든 간에 나이가 많든 적든 적당히 하면 누가 뭐라 하냐고 미쳐있으니까 욕을 하는거요 11번 늙은 어머니 삶의 유일한 낙인데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세요 봐주세요 라고 쓰려고 했는데 이건 아니죠 미쳤네요 12번 24억인가 모금했다는 기사 보고 팬들이 진짜 그정도로 많이 있나 되게 의아했는데 저런식으로 등쳐먹고 강매해가지고 모은거구만 그래 그럼 그렇지 자숙한다고 하더니 오히려 이걸 귀에 삼아가지고 앨범 준비하고 저런식으로 기망하는데 자숙 당연히 안중에도 없겠지 팬을 팬이 아니고 그저 돈으로만 보는 사람으로 밖에 안보인다 이거죠 내 말은 헐 우리 동네에도 그 팬카페 활동하는 할매들이 우리 엄마한테 그 뭐야 아크릴 수세미 그걸 주면서 아이고 가입 좀 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나는 그 얘기를 전에 듣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말았는데 미친 이게 뭐냐 절대 가입 못하게 무조건 막을거야 14번 맞아요 나이 많은 할머니 덕질이 제일 무섭죠 서로서로 누가 얼마를 주는지 막 경쟁하는거 봤는데 장난아니야 금두까비 금덩이에 갖다 바치는 것도 맞다니까요 돈 있는 사람이 덕질하는게 뭐 어때서 기둥보리 뽑아가지고 갖다 바치는 것도 아니고 인생말련에 그런걸로 행복하다면야 굳이 말릴 필요가 있나 16번 지새끼가 편의점 알바하는건 아무렇지 않으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연예인이 그것도 과거에 편의점 알바한거는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진짜 미치려고 하더구만 특히 트롯방송 넘쳐나면서 이런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지같애 참 좋다는걸 좋아서 그리하겠다는걸 참 대놓고 뭐라 해야지 이건 이게 뭡니까 이게 아 참 할말이 없네 그냥 감사합니다